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드래곤마스터 창조주입니다. 전 드래곤이 아닌데요? 문턴 대요? 드래곤마스터! 제가? 네? 드래곤마스터 레벨업 할 시간입니다. 레벨업 안하면 안돼요 그냥? 아니 그리고 왜 나 저거 없어졌어. 빨리 저거 줘. 뭐 저게 뭔데? 나 빨리 비명 지르는 거. 아니 비명이 아니고 울부짖는 거 왜 없어? 아 여기 창고 안에 있어. 창고 안에. 드래곤마스터 레벨업 할 시간이고 이거 딱 배경 딱 이렇게 이쁘게 딱 꾸며놨어 내가. 이 뭐가 이쁜거야 그냥 빨간색 파란색 끝이잖아. 아 왜 이쁘구만. 눈이 딱 편안하잖아. 그래서요. 그래서 오늘 레벨업 굉장히 강한거야. 이번에는 조금 느낌 있어 강해. 느낌 있어? 응. 제발 이 불이나 너프 시키라고. 앞이 안보여. 자 레벨업 합시다. 레벨업. 레벨업. 뭐야. 이거 뭡니까? 바로 드래곤의 뿔입니다. 야 꿀벌이야? 뭔 꿀벌이야 드래곤의 뿔. 이게 뭐가 뿔이야 꽃이구만. 아 왜 드래곤의 뿔이지 이건. 완전 화려하잖아. 제 머리 위에 달린 게 뭐예요? 뿔이요. 꽃. 뿔. 꽃. 뿔이잖아. 뿔이 이렇게 생길 것 뿐이야. 레이더처럼 생겼네. 이 기능이 뭔데요? 여기서 뭐 빔 나갑니까 레이저 빔? 아니요 그냥 뿔입니다. 그거를 갈아 먹으면 굉장히 건강에 좋아요. 끝이에요? 아니 그걸로 그걸로 뭔가 푹푹 이렇게 막 숙이고 이렇게 우아악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? 아니. 내가 뭐 내가 뭐 공룡이야? 아니 드래곤 뭔 공룡이야. 내가 몸통 박치기를 왜 해. 드래곤을 붕. 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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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붙어. 열 수 있고 불 아예 뿔에 hanya 뿔. 에 섬. 블러reno. 이런 powerful others 지금 찬olds. 왼쪽. 었던 드래곤 장소 떨어지고 empowered, fixin range. 아니. 니가 verte datas다가 어레이布이는 표시 oyenti 공격이 나왔다. 아예 날 수 있고 불에서 뿜고은 있고 어? 불은 이제 위협용이지 드래곤의 불. 블루 지켜라 hái 폼.. 응? Call ofedi launch inns in Dallas. 봤을 때 단단 erklären 저러보다는 pic에 대한 예laughs 0유 혼 eligibility playing dn prov . 어떤 드래곤이 몸통 박치기를 해 아 왜 날 수 있고 불에서 뿜고 있고 어? 뿔은 이제 위협용이지 드래곤의 뿔 이름만 들어도 위협적이잖아 드래곤의 뿔 생긴게 안 위협적이잖아 지금 생긴게 그냥 천사 아니야 천사 그냥 뒤에 있는 깃털이랑 좀 잘 어울려 아 불이나 좀 꺼라고 불만 없으면 난 천사야 그냥 근데 이 불 때문에 악마가 됐어 아 굉장히 화려하구만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고개 딱 숙여봐 내가 금속탐지기냐? 고개 숙이니까 뿔에서 불 나오는 것 같아 저기요? 네? 왠지 벌이 날아올 것 같아요 저한테 1.15에 벌이 추가된다는데 이제 나한테 벌이 올 것 같은데 드래곤 마스터입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강력하네요 아니 뭐 아니 공격도 안으로 공격수단이었는데 뭐가 강력해 보이는 거야 아 맞다 내가 저번에 공격수단 만들어준다 했었지? 까먹었네 공격수단 공격수단 나도 다음에 기억나면 내가 또 공격수단 만들어줄게 나는 공격수단 필요가 없어요 난 뒤에 나가는 불을 그냥 다 공격하면 돼 이 불이 제일 세 이거 하루종일 불을 뿜어 이거 그냥 이렇게 돌고만 있어도 나 공격할 사람이 없어요 야 이거 다 타 죽는 거 아니야 지금 움직인다 드래곤 마스터 드래곤 마스터 다음 시간에 만나요 множ 대박 certifi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